네 드 갑시다 형님 빨리 14퍼에요 이거 최대한 빠르게 끝냅시다 이번에 필리피노들이네요 빠르게 끝냅시다 주색 피나가 불안해 한다고 이 자식아 아니 무슨 골드라인에 꼭 두 마리씩 와 한 마리씩 오면 안되냐 그래도 형이 거기서 두 마리 잘 잡고 있어가지고 네 승기가 빠르게 보이는거에요 긴장해 이번에 바로 그냥 빠르게 먹고 바텀 한번 찌르러 갈게요 버티고 있으세요 형 위쪽에는 이미 발리어가 찔러가지고 스택만 싸우면 건들 수 있어요 가 가시라고요 가시라고요 자식아 K 올라온다 도망가 아 마나 없는디? 네? 잠시만요 마나가 없다고요? 저 이제 왔는데 각 봐야 되는데 뭐야 나 먹을거 없어 그럼 뭐야 나 먹을거 없어 올라가는 중 어 마나 엔코 잡아야 잡아야 아 제발 천밀 썼어 아 뭐야 이거를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빠르게 올라옵니다 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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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올라옵니다 아 아 아 빨리 아 그냥 바로 위에 올라갈게요 빨리 빨리 아 아 누나 도와줘요 멀어요 가는중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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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잡았어 됐어 됐어 신기 칠게요 바로 신기 신기 빠르게 신기 오케이 오케이 블루 먹을게요 아니 버프를 달라고 갑자기 아 아 세례였구나 아 세례였네 우선 세례는 패스 오케이 가는중 들어갈게요 까비 까비 널 좀 못 버텨요 아 괜찮아요 어 빠르게 빠져도 되는데 내가 맞으면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게 제가 신기 달고 있어서 제가 조금 맞아도 돼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갈게요 캐리 아 아 아 어디 어디 어 잡았어요 형 밀어주세요 아니 아니 타워 타워 밀어줘요 형 타워 밀어줘요 타워 빠르게 미는게 좋아요 타워 빠르게 미는게 좋아요 조금만 참아봐 형 타워 밀어줘요 형 형 빠르게 끝내야 되서 게임 타워 빠르게 미는게 좋아요 타워 빠르게 미는게 좋아요 아 깜짝이야 아 스테이 다 풀렸어 응 탑 스트레스 받는데요 오케이 다시 내려갑니다 이거 이거 캐리 한번 더 잡을게요 형 바로 들어갈게요 저 가로디시면 미니언이 없어요 미니언 없어요? 그럼 안되는데 네 미노타도 왔다 오케이 살짝 뺍니다 밑으로 빼요 그냥 네 됐어요 신기 때릴게요 조금만 참아 아이씨 아이씨 아니 위쪽 파나보네 이거 우리 위쪽 파고 빠르게 밀고 갑시다 네 우리 황압 공 썼네 우리 황압 공 썼네 오 조심핀 나도 칭찬 듣고 싶은데 참나 참나 뭘로 치네요 빡타 오 뭐야 이거 갑니다 어 뭐야 잘못 썼어 잡으면 돼요 나이스 밀게요 내가 막아줬어 막아줬어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밀고요 이거 미드 한 명 가야 내가 내려갈게요 M이 없는데 오케이 그냥 그거 평파로 잡아주세요 저 내려가고 있어요 어 바텀 많다 괜찮아요 미드 밀게요 저거 탑타워 밀고 못 맞췄지롱 어이 죽을 뻔했네 영호 가고 있어 내가 안 간다 어 저도 밀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할리 궁 저한테 뺐어요 할리 노고 올라온다 밑에 민호 올라와요 못 맞췄지롱 저게 안 잡혀?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오케이 한 명 내겠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장기장 힘내 가는 중 이거 괜찮아 왜 겁먹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부 안 먹어도 돼요 나 이제 피 없어 네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걱정놔 이 새끼 살려줘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네네 괜찮아요 이거 타임 밀게요 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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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나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네 들어가요 싸워요 그냥 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어가요 그냥 쭉 들어져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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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네요 네 어떻게 뭐 빠르게 갈 수가 없네 팝게드에 팝 일단은 다 잡았구요 신규 치지 말고 영규로 치죠 이거 레드 좀 먹을게요 레드 없네 오케이 믿음 있는걸로 셀러 하나나 보러 갈게요 셀러 하나 보러 갈게요 네 시화 오케이 피했어요 ㅋㅋㅋㅋ 안 돼에에엨 내 친구 아ع 아 까비 케림 필 케림 필 여기 척 이거 타워 좀 쳐주세요 타워 칠 수 있나 아 카우 치다가 민호 궁 빠졌어요 오케이 이거 잡을까요? 동탄에 아 이거 갈 필요 없는데 자 영주 바로 칠게요 형님들 영주 바로 칠게요 자고 있어요 민호 타 mg 아 민호 tandem 가라고 왜 이렇게 많아 사냐 제발 깨졌어 민호 타도 이제 뺏겼다 형님들 이거 뺏겼어요 괜찮아요 아 죽었어 와아! 괜찮아요. 오케이. 왜 다 죽어요? 저.. 저랑 같이 싸워요. 아니 왜 다.. 왜 다 없어져요. 여기 있어. 네. 드 갑시다. 형님. 네.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미니언 보내줘봐요. 왜? 보내요. 보내요. 바로 다이브 칩니다. 이거 들어오면. 아 쟤야? 아 쟤.. 아 쟤입니까? 쟤는 다이브 못.. 아니 그냥.. 미니언 오면 바로 밀게요. 그냥. 들어가죠. 시작 출발. 다이브 쳐도 순식간에 녹일 수 있어요. 미니언이 있기 때문에. 아 들어올 줄 알았는데. 괜찮아요. 잡아요. 다 잡아요. 할 수 있어요. 다 잡아요. 됐어요. 까비. 어 뭐야. 다 죽었어요? 네. 헐? 나 어디갔네. 됐다. 나이스. 아아 끝났죠? 빠졌어요. 어휴 됐다. 큰일 날 뻔 했네요. 빅토리. 와 전설이 됐어. 오케이 형님들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해보고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 가보도록 할게요. 잘 나가야지. 뽑혔네. 자 여러분들도 모두들 원바. 저 갑니다. 고맙습니다.